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호재라고 하고요. 뷰티앤 아카데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미니 강의를 준비한 부분은 일과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고스란히 겪었고 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쯤은 좌절 내지는 두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흔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두렵지만도 않고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두려운 경험을 다들 가져보셨겠죠?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산에 오르기 전부터 비는 많이 내렸지만 등산을 생각했기 때문에 산에 오를 수가 있었고 또 산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가 걷다가 7분 능선쯤 가니까 정말 비가 많이 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는 이미 내려오기도 좀 애매하고 또 더 올라가자니 두려움이 엄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나선 바 정상까지는 갔다 오자라는 생각 때문에 산길을 올랐습니다. 11월 말 늦가을이었고 늦가을에 그 산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홀로 큰 산 안에 서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순간이 제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마음을 먹고 산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상당히 보배로운 깨달음을 찾게 얻었습니다. 내려오는 하산길에 바위 위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과연 그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겠는가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제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결국은 만일 어린아이 하나가 제 곁에 손을 잡아줬고 또 그 어린아이와 함께 산을 올랐다면 저는 어쩌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분은 안 계시죠? 흔히들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응당 그렇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감사를 잇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에는 항상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제라도 내 곁에 있다라는 생각이 저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내 마음자리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를 새로운 창업을 하는